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부동산의 토지 박사입니다. 오늘 매물은 도심 가까이에 자리한 작은 토지로 주말체험 영농 토지의 제격인 지목이 전인 토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이 있는 곳은 아리네의 고장인 정선읍에서 약 2분여 거리로 도시지역 내 379제곱미터 즉 114평 크기의 아주 작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인들의 로망인 농막을 놓고 주말체험 영농을 하면 좋을 토지로 주말체험 토지를 구하시는 분들께 강추해드립니다. 특히 이곳은 정선읍내와 남한강의 젖줄인 조양강이 조망되는 곳으로 매매가는 공시가 수준에 불과한 1,800만원에 나온 가성비로 푼 매물입니다. 참고로 현재 토지가 도로보다 낮으므로 향후 공사장 사토를 이용하여 성토를 해서 토지를 개량한다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믄 물론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본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 주변과 매물에서 바르다 보이는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서 자막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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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